민주당이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집회를 엽니다. 대회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전북 국회의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도 의원 14명이 그제 전북도 의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을 붙여 요구액대로 즉각 복원해야 한다며 집단 삭발식을 했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내년 사회간접자본에 투입될 국가예산이 당초 국토부가 요청한 금액에서 77% 넘게 대폭 깎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장외투쟁에 나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그제 삭발식에 이어 오늘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갑니다. 집회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약 2천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이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에 전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을 거치며 5,147억 상당이 삭감돼 1,479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최근 국토부와 새만금 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